자 여러분 앵콜복이니까 박수 더 많이 주셨나요? 박수 주세요!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주세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? 저 마음은 하나요? 마음은 하나요? 느낌도 하나요? 그대만이 정말 날 사랑이네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 사랑 아닌 아침에 어느 날 구역이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긴 낮춤 내 빛내 자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 함께 해주세요 야야야 자 한번 더 갈게요 야야야 마지막으로 조금만 써도 크게 한번 주세요 야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내 눈은 하나요 고마워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봐라 내 날 이 가운데서 사랑해니 한층 내 길에 한 번 더 갈게요 어느 날 우연히 검속에 비춰지니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봐라 어느 날 이 가운데서 사랑해니 한층 내 길에 자 여러분 선물을 함께 한 번 드려주세요 사랑해니 한층 내 길에 감사합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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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